자 여러분 이것도 100% 나오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PD님 오늘 날짜는 11월 7일이죠 수능 보기 11년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2023년 기초인지 어떻게 100% 나온다니깐요 이 라인에서 무지껏 나와야 되는 거에요 이유가 뭐다 아까 전에 말한 논설문이다 수능은 논설문 설명문 1화문 그 다음에 자료와 관련된 지문들 그렇죠 100%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설문 주장하다 누가 주장을 하고 나면 이 주장이 되는 근거 제시가 들어가고 누가 주장이 나오면 이 주장이 틀렸다고 뭐야 반박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장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쪽을 볼까요 주장과 관련된 단어 기본 단어 8개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라고 하죠 왜 수능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00% 나온 단어는 인지력을 높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보이걸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갑시다 자 요게 영어로 주장하답니다 주장하자 자 이 단어의 어원은 얘죠 얘는 소리치다 라는 영어 단어 cry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 울부짖다 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울부짖다 소리치다 소리치다 공격 이것도 cry 이것도 cry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야 원래 소리치다 라는 뜻이 있고 엉엉 울다 라는 뜻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치다가 뭐가 돼 주장하다가 되죠 사운드 변형법칙 꼭 기억하셔야 돼 사운드 변형법칙 같은 거죠 아이예요우 y 모음법칙 자원법칙 꼭 기억해야 돼 꼭 기본이죠 그럼 봐보자 얘는 뭐죠 2x 밖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외치다 이게 박자가 외자의 뜻이 있죠 바뀌니까 왜 2x는 바뀌니까 외치다 그럼 선생님 원래 얘가 외치다 라는 그렇죠 그쵸? 원래 얘가 외치다야. 얘가 외치다. 엉엉 울다. 엉엉 울다. 엉엉. 이것도 외치다. 외치다. 밖으로 주장하는 외치다. exclaim. 자, proclaim의 뜻은 뭐죠? 얘는 뭐냐면 먼저 외치는 거야. 선언하다. 선언하다. 선생님이랑 이제 단어 수업 들어가면 얘를 선자를 많이 살려줄 수 있죠? 선언하다. proclaim. 선언하다. 선언하는 게 주장하는 거죠. 선언하다. 자, 읽어볼까요? history. 역사죠? prehistory 하면 뭐야? 선사. 앞이라는 단어의 한자와 선자를 살려주는 거죠. 선빵. prefer. 선호하다. 같은 거죠. 다. 같은 거죠? 선언하다. 먼저 외치는 거. 먼저 주장하는 거. 선언하다. 바뀌니까 외치다. 주장하다. 프라클레임 선자 선언하다. 자, 기본 단어죠. 이 세 가지. 크레임. exclaim. 프라클레임. 크레임. exclaim. 프라클레임. 그 다음에 insis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주장하다입니다. 주장하다. 이거 외치다. 외치다. 선언하다. 이거 주장하다. 프레시스트. 얘도 주장하다인데 얘는 고집하다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고집하다. 고집하는 거야. 나 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안 된다. 저 남자랑 죽어버릴 거야. 고집하는 거야. 고집하다. 그리고 고집하다의 고집이 계속되는 거죠. 진짜 살려주세요. 지속하다. 고집하다. 지속하다. 주장하다. 고집하다. 지속하다. 프레시스트. 그럼 이제 가봅시다. 일단은 얘는 이제 보시면 얘. 얘는 얘입니다. 자, 피디님한테 물어볼게요. 주장하다의 어감이 강해. 고집하다의 어감이 강해. 고집하다의 어감이 강하단 말이야. 그렇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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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무가내. 자, 피디님 남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장이 아니라 고집을 피워. 내 의견이 더 옳은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싫어. 싫다고. 난 싫다고.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난 싫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고집하다. 어감이 엄청 센 거죠. 얘는 슈퍼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슈퍼의 퍼를 받는 거죠. 슈퍼. 그럼 얘는 이제 주장하다인데 자, 다시 인시스가 뭐라고 한다? 주장하다. 인시스가 뭐한다? 주장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감. 그러면 이제 이유가 뭐냐. 요거의 어원은 뭐냐면 자, 피디님. 요쪽 잠깐 볼게요. 자, 시스텔 하면 뭐가 돼? 자매죠.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자매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귀하냐면요. 이게 남자끼리의 의리가 최고인 것 같죠? 아니, 여자끼리의 의리가 더 최고예요.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남자끼리는 서로 뭐합니까? 자, 옛날에는요. 형제들끼리는 뭐냐면 형이 없어야지 둘째가 왕이 되겠지. 형제끼리는 사륙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첫째 둘째 형이 없어야지 셋째가 뭐예요. 나라를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 자매들끼리는 벌써 왕이 계승해서 밀려났겠단 말이야. 더 애착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오빠를 많이 도와요. 동생을 많이 돕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공주들을 다른 나라와 왕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시키죠.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자매는 이 ST가 뭐냐면 스탠드예요. 서 있겠다. 그럼 ER은 사람이죠. 언제나 네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보라고 시작. 네 옆에 서 있는 사람. 그게 시스테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매라는 단어가 되게 멋진 말이에요. 언제나 누나는 네 옆에 있을 거야. 피디님 여동생 있어요? 남동생 있어요? 오빠 있어요? 아휴 진짜. 자, 하여튼 이게 뭐냐면 오빠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오빠 편이야. 이런 거. 동생 넌 내가 보살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이게 시스테리였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언제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자매였다는 거야. 자매. 언제나 옆에 서 있는 사람. 자매.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이게 자매야.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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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어볼게요. 누나가 말이 많아요? 적어요? 얘기해봐. 누나가. 엄청 맞죠? 장난 아닙니다. 누나가 엄청 말이 많아요. 주장하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누나가 동생 보호하려고 엄청 말이 많아. 뭐야? 주장하다. 그렇죠? 근데 누나 고집 꺾을 수가 없죠. 슈퍼해. 고집하다. 주장하다. 지속하다. 확인해보시고. 됐나요? 됐죠? 어렵다. 그래서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때는요. 대학교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대학교 때 저희 때는 아시아 최고 크레이지걸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대학교 때.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 아시안, 애지안 최고 크레이지걸은 누구냐? 남동생 있는 여자. 남동생, 그러니까 남자애를 잡고 사니까 얼마나 기가 세겠냐.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뭐냐면 남동생 있는 누나가 가장 뭐다? 어우, 세다는 거지. 확인해보시고요. 주장하다. 고집하다. 그 다음에 디클리어. 이것도 선언하다입니다. 약간 이것도 선언하다의 뉘앙스야. 디클리어. 선언하다. 디. 얘는 클리어. 명백하게 하는 거. 이거 명백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명백한. 명백하게 하는 거 선언하다. 쟤. 내 여자야.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명백하게 하는 거. 선언하다. 디클리어를 선언하다. 얘도 선언하다. 얘가 선언하다. 프로크레임 선언하다. 디클리어를 선언하다. 확인해보시고요. 근데 디클리어리라는 단어로 보시면 왜 명백해? 소리치니까. 또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다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아, 예, 이, 요, 우. 디클리어를 선언하다. 같은 배경으로. 얘는 얘 배경과 같은 거였다. 그다음, maintai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maintain 영어로 뭐야? 주장하다. maintain 주장하다. 유지하다의 뜻도 있죠. maintain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유지하다고요. maintain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주장하다. maintain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주장하다. 요 내용을 주장하다. maintain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를 유지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maintain 주장하다. 유지하다. 근데 이제 메인이란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주자를 살려줘요. 자, 보세요. 이쪽 볼까요? 빌리님. main actor. 주인공. 주자 살려주죠. mainstream. 주류. 주자 살려주죠. maintain 주장하다. 됐습니까? asser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assert. 얘도 주장하다예요. 그럼 뭐냐면 요 단어 있죠. sermon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sermon. 얘가 설교야. 설교. 설교하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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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콩글리시. 그럼 이제 보시면 P님. 설교도 주장이야 주장 아니야. 이렇게 살라고. 목사님이 주장하신 게 설교죠. assert. 그래서 얘가 영어로 단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장하다. 단언하다. 근데 이제 보통 얘는 해석상. 해석상. 요거는 단언하다 라고 많이 해석해요. 단언.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콩글리시 약간 단자. 단자가 하나죠. 어가 단자죠. assert. 단언하다. 주장하다. 자. 의견 피력 단언하다.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영어 단언하다. 일단 이해는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리드미컬하게 또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언어 declare. 똑같죠. 제가 먼저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네 개를.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크레임. 이스크림. 디클리어.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자. 일단 요거 세 개. 네 개를 외웁니다. 뭐 해서 놨다? cry. 뜻이 엉엉 울다. 외치다. 외치는 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죠. 크레임.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디클리어. 다 무슨 뜻이야? 하나 둘 셋. 주장하다. 얘는 선언하다죠. 얘랑 얘랑 같은 거에. 강조 선언하다. 됐습니까? 다시 한 번 요거 먼저 요거.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하나 둘. 여러분 디클리어 할만 하세요.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잘 했습니다.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하나 둘 셋. 넷.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자. 인터액션. 상호작용. 확인해보시고. 자. 요것만 먼저. 이거 생각도 하지 마. 이거 먼저.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뜻이 뭐가 돼? 선언하다. 주장하다. 자. 일단 필기 한 번 부탁드릴게요. 좋았죠. 자. 가볼까요? 주장하다. 논설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그랬지. 글쓴이가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단어들 주장하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일단 4개가 기본으로.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디클리어. 말하세요.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하나 둘 셋. 네.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다 같은 단어죠. 얘네들이. 같은 어버그에서 나왔다 이거야. 사운드 변형 법칙.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레임.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시작.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하나 둘 셋. 넷. 크레임. 이스크림. 프라 크레임. 디클리어.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주장하다. 선언하다. 됐죠?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주장하다. 외치다. 선언하다. 선언하다. 주장하다. 자. 시스텔. 누나. 언제나 내 옆에 서 있겠다. 누나가 너 지켜줄 거야. 시스텔. 주장하다. 인시스트 주장하다. 근데 펄 슈퍼. 슈퍼한 누나야. 주장을 넘어서 고집하다. 고집. 진짜. 지속하다. 또 보여주시고요. 인시스트 주장하다. 펄시스트 주장하다. 지속하다. 고집하다. 디클리어. 방금 했죠? 그 다음 이거 뭡니까? maintain. main이 주자 살려줄 수 있죠. main actor 하면 주인공. mainstream 주류. 됐습니까? main street 하면 뭐야? 주도로. 됐습니까? 그래서 maintain. 주장하다. 뭔가를 유지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목사님이 설프시죠. 목사님이 설프시잖아. 설교. 설문. 설교. 설문. 설교. 이렇게. 설교가 뭐가 되시죠? 주장하다. assert. 어차피 살려면 단언하다. 주장하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건 이해하시고 리듬미컬하게 하는 건 이거 4개. 시작. 크레임. 크레임. 프라크레임. 디클리어. 디클리어. 시작. 크레임. 크레임. 프라크레임. 디클리어. 하나. 둘. 셋. 넷. 크레임. 크레임. 프라크레임. 디클리어.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좋았. 덩. 자. 가볼까. 반복 들어갑니다. 주장하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한 번 해볼게요. 선생님. 봐보세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잡아주시고. 갑니다. 크레임. 익스크레임. 프라크레임. 디클리어. 이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시작. 크레임. 익스크레임. 프라크레임. 인시스트. 퍼르시스트. 디클리어. 메이테인. 어설틀. 딱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얘네는 같은 라인이라는 게 보이시죠? 원래 외치다, 엉엉 울다, 주장하다. 됐습니까? 이게 다 주장하다. 원래는 뭐야? 주장하다, 외치다, 선언하다, 선언하다. 통번역할 때 어감은 우리나라 어감 한글에 맞추다 보면 이럴 수 있죠. 의견 필요 없다는 똑같고. 인시스트가 영어로 뭐가 돼? 시다, 주장하다. 프라크레임. 프라크레임. 주장하다. 슈퍼니가 뭐야? 고집하다, 지속하다. 메인을 주자 살려줄 수 있다고 했죠? 주장하다, 유지하다. 어설틀. 설교, 어가, 단자, 단언하다. 한마디 하는 거. 단언에. 한마디 딱 끝나는 거. 단언. 어설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짜, 제일 중요한 건 이 네 개. 들어갑니다. 디클레 Frankfuram 하세요. 크레임 이스 크레임 프라크레임. 디클레임. 크레임 이스 크레임 프라크레임. 디클레임. 크레임 이스 크레임 프라크레임. 디클레임. 크레임 이스 크레임 프라크레임. 찌. 다 그렇습니다. 크레임 이스 크레임 프라크레임. 그쵸. 좋았p.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